아니, 너 지금 뒷머리 찍어서? 파티야? 오, 야! 머리 진짜 새빨랗게 나왔어. 우와! 아, 내.. 아, 추천리 안 잡히는 사람이 아닌가 혹시? 우리 추천리 안 잡히는 거야. 추천리 하다니. 추천리 어디 있지? 우리 안 잡히는 거야. 아, 머리 같아야겠다. 머리 왜 없잖아. 머리가 추천리 안 잡히는 거야. 잡혔어. 와, 쌤 딱 그 타이밍에 손을 떼셨어요. 잘했죠? 잘했어.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오빠. 다음은 누구 찍지? 어, 한쪽 추천리, 한쪽 추천리. 누워봐, 뒤로 누워봐. 머리가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좋아. 말똥말똥한 눈 딱 좋았어. 슈슈슈슈슈슈. 오빠, 얼마나 말똥말똥해? 얼른 그만한 말똥말똥이야. 아, 우와! 미쳤다. 우와! 야,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다 베스트 컷인데? 응. 일단 저는 유주의 이 말똥한 눈동자가 너무 잘 예쁘게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짜 이쁘다, 이쁘다 그래요. 진짜 예뻐. 신비 눈 하자. 신비 눈 하자. 그다음에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너무 예뻐요. 아래를 봐도 예쁘고요. 쳐다봐도 예쁘고요. 아래봐도 예쁘고, 쳐다봐도 예쁘고. 전신 컷은 더 예쁘고. 아무튼 너무 눈에 띄는 걸까 Zoo. 그래서 이미 다 유지할 거에요. 쵸서, 우리 아이씨이 있는 건데요. 그 위에 눈에 띄는 걸까 봐. 향ivesse 내일 눈에 띄는 걸까 봐. 안 돼 debido은 하나도 없을까. 그렇게 했는데